이번에는 라이팅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잘 봅시다. The earliest writing system, 글쓰기 책이라는 거죠. 글쓰기 책에는 has its root,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In Neolithic period, 처음 보는 단어 나왔습니다. NEO라는 말은 새롭다, new라는 말이고요. lithic라는 말은 석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eolithic,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나왔으면 구석기 시대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Paleo, Paleolithic 그러면 구석기 시대. NEO는 비교적 외우기 쉽죠. lithic이란 말이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Neolithic, Paleolithic,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알아두면 좋죠. 이 신석기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뭐 했다? 사람들이 First, 처음으로 스위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From hunting and gathering. Hunting, gathering. 좋은 표현이 깔아두세요. 단어 어렵지 않죠. 수렵과 채집입니다. 수렵이라는 건 사냥한다는 거죠. 사냥과 뭔가를 먹을 걸 주스러 다니던 그 시기에서 To, 어디로? From, to 되겠죠. 이런 시기에서, 이런 시기로 Settled lifestyle. 정착 생활 방식입니다. 뭐에 기반을 둔 거죠? Agriculture, 농업입니다. 이 농업이란 단어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역사 얘기 나올 때 Agriculture, 이 단어 모르면 해석이 안됩니다. 농업의 기초를 둔 정착 생활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이다. 되겠죠. 그리고 그 글쓰기, 글이라는 것이 생겨났더라. 또 Shift, 변화입니다. Change라고 알아도 좋고요. Shift라는 말도 잘 알으세요. 이런 변화는 시작됐어요. Around, 이렇게 두 개씩 끊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9,500 BC, 9,500 이렇게 읽어도 좋고요. 이게 너무 길다 생각되면 두 개씩 끊어서 5,900 BC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In a reason,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진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죠. The fertile crescent, 역사 시간에 꼭 나올 법한 표현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좀 느낌이 안 오죠. 좀 이따가 이미지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것 Fertile crescent라는 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Stretch, 뻗어나가서 있다. From modern day. Modern day 있으니까 현대의 이집트에서부터 어디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데 뒷부분은 제가 생긴 한 겁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뭐냐? 초승달이 어떻게 생겨나 알죠? 동그라미 이렇게는 보름달이잖아요. 초승달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눈썹처럼 잘 그려진 눈썹처럼 이렇게 생길 초승달이라는데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Stretch from, 어디서부터 뻗어져 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거죠. 이 표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알려진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곳은 뻗어져 있는 거예요. 현대, 지금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는 이집트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부터 어디로 쭉 뻗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The writing, 글쓰기는 seems, 뭐뭐인 것 같아요. To have evolved, 발전한 것 같아요. 개발된 것 같아요. In this reason, 이 지역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되느냐? From, 거기서 생긴 거 있죠? From the custom, 관습에서 시작된 거예요. Of using small clay, 클레이는 점토판입니다. 작은 점토판을 사용하는 관습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 쓴 거죠? Account for,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Transactions, 거래입니다. Involving agriculture goods, 농업 생산품이죠. 농업 상품입니다. 농업 상품을 포함하는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부터 글쓰기 시스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농업 상품이라는 건 such as 예를 들면 grain, 곡물이죠. 양이나 또는 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몇 마리, 소 한 마리를 내가 팔고 대신 양을 몇 마리를 받은 것 같아. 양을 내가 팔고 곡물을 몇 바가지를 내가 얻은 것 같아. 이런 걸 거래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거래를 기록할 필요에서부터 writing system, 글쓰기라는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는 게 이 글의 주단 내용입니다.